네, 오늘 어떻게 좀 편안한 잠은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새 어떻게 잠은 푹 주무셨어요? 저요? 저는 원래 굉장히 오래됐는데 일요일날 밤에는 잠을 별로 안 자요. 왜요? 월요일마다 항상 나오는 보고서가 있고, 또 일주일을 대비하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벌써 한 10년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서너, 3시간 이하로 잡니다. 아, 일요일 밤에는? 네, 일요일 밤에. 낮에 쪽잠을 조금씩 자요. 아, 그래요? 이쪽 동네는 거의 주 52시간 이런 건 아예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거의 주 80, 90시간씩은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일이 생활이고 생활이 일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자, 하여튼 일요일 밤 거의 잠을 못 주무신 우리 이효석 팀장님. 꿀잠 캡슐, 이노큐, 함께 하셔도. 왜 물어보시나 했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푹 주무셨을 것 같은 우리 박진희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주무셨죠? 아, 저 다른 때 일요일 날은 저도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잠을 잘 잤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본왕실 이노큐 덕분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진희 부장님. 그런데 진짜 왜 특별히 잘 주무신 이유가 좀 있습니까? 피곤해서. 아, 피곤해서. 피곤이 최고의 잠, 수면 제죠.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장은 저희가 장 상황이 오늘도 안 좋았으면 사실 이런 농정도 못하면서 시작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장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마감이?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양 시장 모두 다 매도를 했어요. 반등을 이용해서 좀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좀 줄인 모습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조금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이었지만 후반에 좀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매수를 해줬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역시 좀 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매도는 계속 좀 이어졌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거래소 시장이 좀 약했고 상대적으로 좀 기관이 좀 오늘 프로그램성 매수를 좀 이입시키면서 시장을 조금 받쳐줬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는 기관들이 많이 샀군요. 프로그램이 요새는 조금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비차의 거래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장중에 좀 선물이 좀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샀었었는데 오늘 보면은 거의 한 오늘 샀던 거에 한 3분의 2는 정리하고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반등은 했지만 뭔가 좀 뭐랄까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직까지는 확실히 바닥에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어서 좀 찝찝한 바닥 같은 느낌? 확실히 좀 이번 주에 이제 26일 우리나라 금통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제 27일에 이제 미국에서 잭스 롤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조금 발언, 연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지만 시장이 좀 갈 수 있는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인들이 대체로 많이 오늘은 양시장 다 팔았군요. 코스피, 코스닥. 네. 많이 팔았어요. 보면 최근에 좀 뭐랄까요. 신용 얘기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신용 많이 나왔습니까, 혹시? 오늘 지금 잔고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한 1700억 정도? 네.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 지금 예탁 잔고가 거의 70조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한 50조 때가 막 이렇게 고점을 딱 이랬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때는 신용 잔고가 한 8조? 이 정도면은 아이고 고점이다. 이제 터질 거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25조잖아요. 70조까지 이제 예탁 잔고가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상태라서 이게 이제 뇌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주에 좀 그런 지난번에 한 1400포인트 갈 때 느꼈었던 그런 뭘까 심장이 좀 쫄깃한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살짝 있었어요. 장중에 이제 12시 정도 되면은 이제 튀어나오는 매물들이 있고 2시 정도 가면 그 다음날 이제 반대매매 안 맞으려고 또 튀어나오는 매물들이 또 있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저께 친구가 이제 카톡으로 이제 이렇게 톡이 왔는데 갑자기 돈 없냐? 막 이러는 거예요. 어제? 어제? 네. 어제 저녁에. 아. 일요일 저녁에? 네. 왜 그랬냐 그랬더니만 신용대출이 연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네. 그래서 그 정도야?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막 기사를 찾아보니까 전세대출도 추가로 신규로 안 되고 신용대출 뭐 연장이나 이런 거 추가로 다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실 부동산을 좀 잡으려고 하는 이런 대출 조임 현상이 이런 진실까지도 여파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증권도 작년에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신용 안 잡아주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고요. 대출도 연장 안 해주는 종목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 좀 과하게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좀 반대매매나 청산 이런 우려감 때문에 좀 매도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개별 종목들도는 좀 하락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그 CFD 계좌라고 일명하는 레버리지 많이 쓰는 외국계 계좌들은 장중에 거의 12시 넘어가면 그냥 바로바로 막 청산시킨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많이 커져서 앞으로도 좀 증시에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하락을 하게 되면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하여튼 친구한테는 안 빌려주신 거로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돈 거래 잘 안 하시는 걸로. 어쨌든 지난주에 워낙 가파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이 좋을 수는 없어요. 게다가 이제 신용과 관련된 얘기 말씀하신 대로 있어가지고 단기간에 진정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좀 눈에만 띄었던 섹터라든지 종목들 어떤 것들 좀 있으셨는지요? 오늘 조금 특징 좀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좀 이벤트가 있었는데 오늘 첫 번째로 꼽는다라면은 뭘 꼽아볼까요? 엘지화학. 엘지화학 좀 쇼킹했었고요. 코스피에서 제일 하락률이 컸다면서요. 엘지화학 쪽 쇼킹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SK 합병 이슈 때문에 좀 급등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 갤럭시 이번에 폴드3, 플렉3 반응이 엄청 좋아서 관련주들 급등이 있었었고요. 이 세 개가 좀 오늘 시장의 좀 전반적인 좀 특징이었었고 그다음에 코스닥으로 치면 이제 바이오 섹터주들 좀 강세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엘지화학이 조금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가장 좀 가슴 아팠던 하루가 아닐까 사실 최근에 좀 90만 원대 넘어서면서 그때 뭐랄까요? 그래서 대주해갔던 그런 물량들 상환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더 갈 거란 기대감이었었겠죠. 그때 그래서 일단 대주했던 부분들이 상환이 상당히 많이 되면서 90만 원 이렇게 치고 올라갔었었는데 그때 상환 사람들은 조금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엘지화학이 지난번에 현대차 리콜 이슈하고 그다음에 이제 GM의 볼트 리콜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리콜을 받으니까 시장에서는 그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사실 오늘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계속 많이 나왔는데 그것 쳐도 충당금 생각하고 이것저것 해도 엘지화학의 경쟁력은 상당하다. 특히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실수 아닌 실수처럼 이렇게 사건 사고가 나오는 것들이 엘지화학의 기술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2차전지에 대한 이게 뭐랄까요? 기술의 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다라는 뭐 애널리스트 리포터도 아까 나오는 걸 좀 봤는데 실질적으로 오늘의 좀 급락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꾸 터지니까 엘지화학이 사실은 이제 포지션이 컸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좀 리콜하게 되면 또 충당금 또 쌓아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엘지화학 자체에서 최근에 또 화학주들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또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있는데 일단은 뭐 2차전지 소재주들 최근에 좀 강세 흐름 속에서 좀 나름대로 선전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가 또 한 번 이런 리콜 사태가 터지니까 향후에도 또 벌어질지 모르는 미래의 우려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주가에 공격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오늘 주가의 급락은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주도했던 모습이에요. 엘지화학에? 네 맞습니다. 반대로 또 SDI랑 또 SK이노베이션을 거꾸로 선전을 하는 모습이에요. 특히 이제 SDI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엘지화학이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총차가 거의 뭐 10조대 이상 나던 게 이제 1조 정도까지 시총차가 확 줄어들었거든요. SDI랑 엘지화학이요? 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SDI하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좀 선전을 해줬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죠. 엘지화학이 56.3조고 SDI가 54.8조니까 거의 2조 안쪽으로 줄어들었네요. 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면 엘지화학이 11% 빠졌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시가총액이 그러면은 한 6조 원 이상 날아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하루 만에 6조 원이 날아갔다라는 거 정도의 이벤트인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모른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슈인지에 대해서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 가장 큰 투자자들의 불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6조면 좀 많이 빠지긴 한 것 같아요. 과하게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시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자꾸 이슈가 나오면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무슨 문제였고 이건 어떻게 하면 해결될 거다. 이런 감이라도 있으면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정말 팔고 싶으면 팔고 아닌 말텐데 이게 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훨씬 더 공포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좀 LG전자도 많이 같이 빠졌거든요. LG전자요? 네. LG전자가 이제 모듈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 LG전자도 또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조만간 IPO 하는데 뭐 시장에서는 일부 이게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이런 얘기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직 뭐 확인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게 이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루머들이 많이 생산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예전에 이 ss 화재 많이 날 때 이제 분리막이 항상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약간 분리막이 약간 구겨지는 현상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GM 쪽에서는 니들 탓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사고 조사하고 뭐 이제 배상금 이제 뭐 몇 대면 이런 거 나와야 되겠지만 서로 이제 나와줘서 조절을 해봐야 되겠지만 GM 쪽에서는 이제 LG 쪽의 이제 실수 뭐 모듈 쪽 이런 부분들 실수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결과 나와봐야지만 이제 얼마 충당금 쌓아야 되고 서로 이제 배상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네. 과거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6대 4였었죠. 그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나눠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일단 그런 거 가정을 해도 시총 6조가 날아갔다는 건 사실 좀 과하기는 과하죠. 자 일지화학이 그 볼트 관련 볼트 리콜 관련 해서 이제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 그 이산지 관련된 뭐 예를 들면 부품이나 소재 회사들도 좀 힘들었습니까 오늘? 초반에는 좀 빠졌었어요. LG화학이랑 거래하고 있는 관계사들이 초반에는 좀 많이 약했었는데 후짱에 다 만회를 했고요. 포스코 케미칼 정도 하나 좀 살짝 빠지고요. 나머지들은 다 올라와서 플러스권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자 LG화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SK가 합병 관련된 이슈로 오늘 좀 셌죠? 네. 맞습니다. SK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투자형 지주회사잖아요. 투자형 지주회사다 보니까 오히려 좀 공격적인 투자도 그동안 좀 많이 했고 일단 주가 자체가 좀 그 사이 동안 지주회사로서 뭐랄까 평가 절합받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자회사들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이제 계속 평행선을 많이 그어왔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SK 머트리얼즈를 이제 합병을 하면서 물론 물적 분할을 하고 이제 홀딩스랑 이제 합병을 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치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하고 이제 2차전지 소재 쪽들 이쪽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사업을 조금 이제 강화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물론 뭐 SK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어느 정도 딱 매수 청구 가격이 있기 때문에 41만 한 6천 원 정도의 매수 청구 가격이 있기 때문에 뭐 그 SK 머트리얼즈를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사실 크게 손해 볼 거는 없어요. 그 가격에 나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나중에 매수 청구를 해버리면 되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1대 1.58로 해가지고서 SK 주식을 향후에 좀 주게 되면 사실 SK 머트리얼즈 주주 같은 경우도 나중에 좀 배당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지금 한 연간 한 4천 원 정도 받던 4천 원 정도였었다라면은 향후에 합병하게 되면 한 1만 천 원대 이상을 받게 되니까 배당 메리투도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SK 머트리얼즈 주주들은 처음에 조금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만 놓고 본다라면은 어차피 SK가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고요. 어차피 비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반대로 빠지면 나는 매수 청구를 해버리면 되니까 SK 머트리얼즈 주주한테도 큰 손해나는 그런 현재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겠고 SK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이제 계열사들을 좀 수직 계열하라고 하고 오늘 나온 레포트만 보면은 나중에 차후에 이제 LG 씰트론이랑도 합병을 일부 머트리얼즈랑 할 수 있는 비상장으로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그 종목들은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포석이 아니겠는가 그런 레포트도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그거는 뭐 향후에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의 SK는 상당히 그 ESG에 딱 맞게끔 계속 기업을 좀 재편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좀 신재생에너지 관련이라든지 미래의 가치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투자 이런 쪽을 계속 하면서 또 자회사들 간의 이제 합종연행을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두 회사 중에는 누가 더 이익이고 누가 더 좀 더 손해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비슷비슷합니까? 지금 뭐 봤을 때는 뭐 거의 지금 현재 딱 전날 종가로 해가지고 딱 비율을 계산해 놓은 거라서 1대 뭐 1.58 이런 식으로 합병 비율이 나왔는데 손해 손해 아니고 요거보다는 근데 시장에서 볼 때는 SK가 조금 더 이득이다. 왜냐하면은 좀 신성장 동력을 바로 이제 흡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더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K 자체가 좀 너무 좀 무거워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뭐 그 SK 주식을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이번 건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일단 12월까지 이제 합병 마무리가 되니까 또 중간에 또 거래 정지 기간이 있으니까 두 회사를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들 좀 날짜를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SK가 예를 들어 이렇게 인수를 하면 뭐 예를 들면 ESG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더 플러스 요인이 아니면 뭐 그럴 건 없습니까? 없어요. 뭐 ESG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지배구조도 결국 좀 약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모습이겠죠. 근데 이제 보면은 SK가 그러니까 오늘 기준 어제 종가 기준으로 SK가 시가총액이 18조였고 SK 머트리얼즈가 한 4조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보면은 SK는 한 16조 정도 그리고 SK 머트리얼즈는 0.3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SK 머트리얼즈의 성장성을 굉장히 시장에서 높게 봐줬고 SK는 에이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둘이 합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시너지가 얼마나 날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또 이제 뭐 공교롭게 또 SK 증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SK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면은 SK는 SK 하이닉스를 산 이후로 계속해서 뭔가를 사서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합병 이후에도 사업회사 관련된 이런 합병이나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아마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M&A를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머트리얼즈도 산 거잖아요. OCI에서 산 거고. 아. M&A를 하시는 분들을 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느낌은 아 제가 본 사람 중에 진짜 제일 똑똑하다. 눈에 불이 켜져 있어요. 정말 뭔가를 사기 위해서 어떤 기업을 살까. 어떤 기업을 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사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거는 또 모르겠지만 사는 것도 고기도 먹어봐야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는 것도 사봐야 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SK증권이랑 SK그루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SK도 있었고 또 어떤 종목이 있었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갤럭시 관련돼요. 아 폴더블. 네. 지금 뭐 전작이 한 8만 대 정도에 팔렸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한 80만 대까지 예상하니까. 예 판매에서? 예 사전 예약에서. 네. 그래서 한 10배 정도 그런 기대감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좀 갤럭시 폴드 관련해서는 파인테크닉스가 상당히 좀 강하게 치고 나갔었거든요. 뭐 하는 회사예요? 힌지. 힌지. 접었다 폈다 하는. 그 KH 파이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제. 놀라지 마세요 이런 걸로. 아 이게 종목이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제가 한번 들어갔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폴더 2 시절에 제가 들어가서 시원하게 또 한번 이렇게 말아먹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파인테크닉스가 좀 많이 빼서 오면서. 아 마켓 시어를. 그래서 KH 바텍이 좀 많이 다운됐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면에 이제 카바 이게 보면 이렇게 덮개 카바 만드는 이제 세경 하이테크가 오늘 좀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렉서블 이제 안에 FPCB 하는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흐름이 좀 많이 나왔어요. 폴더를 쓰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건 좀 가격이 좀 싸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200만 원대가 이제 넘는 건데. 이번에 좀 가격도 싸고 기능도 좀 좋아지고. 제가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펜 기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펜 넣습니다. 저도 이렇게 화면은 큰데 뭐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더 좋은 기능이 있을 것 같고. 뭐 여성분들은 플립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예쁘게 나오고. 쓰시는 게 좀 무겁지 않으세요? 이게 손목이나 이런데. 아 터널 증후군 좀 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조금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를 쓸까. 그래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좀 볼 때 힘들어요. 무거워서. 아 무거워서 힘들어요. 네. 이번에 아마 무게도 좀 가벼워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살짝 좀 얇아지기도 했는데. 이게 좀 무겁고. 이게 근데 유튜브 볼 땐 좀 좋아요. 화면이 커서. 그러니까 이제 ppt나 보고서 볼 때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고서 볼 때 일단 좋아요. 저 이제 텔레그램 같은 거 통해서 이제 리포트 많이 보는데. 그 기사를 보려면 이제 화면이 되게 작았었는데. 화면 자체가 이렇게 크니까. 이 전체 화면에 다 나오니까. 노안이 오고 있는 저한테는 되게 좋더라고요. 네. 홀더블록 홍보 그만하시고. 아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삼성이 요새 반도체를 좀 많이 약했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조금 시장에서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부품주라든지 뭐 이런 it 섹터주들이 좀 많이 앉아왔잖아요 최근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오늘은 조금 it 섹터 내 부품주들 뭐 장비주들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좀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서 그냥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 우리는 이제 홀더블 광고도 워낙 많이 보고 이제 삼성에서 벌써 세 번째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홀더블에 대해서 뭐 모르는 사람 당연히.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은 이제 봤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얘기도 뭐 이것저것 건너 건너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외국에서도 이런 관심들이 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감을 못 찾겠더라고요. 최근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계속 그리고 뭐 누가 먼저 이제 더 그런 쪽을 예전에는 막 이렇게 먼저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LG전자가 지금은 좀 접었습니다만은 이제 롤러블 폰도 이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던 상태고. 그러니까 IT 기기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멈춰져 있으면 새로운 매출을 만들어내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먼저 좀 새로운 거를 좀 만들어내야지만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경기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IT 기기 소비도 좀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반도체까지도 계속 막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나오고 또 애플에서도 이제 아이패드 또 신형도 나오고 이제 아이폰 신형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매출이 계속 좀 좋아지면은 기본적으로 좀 반도체에 좀 우려했던 부분들도 나중에 좀 풀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IT 기기라든지 물론 차량용 반도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들이 계속 좀 풀려나가려면은 결국은 이런 쪽 IT 기기 쪽에서 좀 매출이 많이 발생해 주는 것들이 어쩌면서 보면 좀 선순환의 구조가 아닐까. 많이 만들어놨는데 소요가 안 되면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막혀있던 부분이 어느 쪽에서 좀 뚫려준다라는 쪽에서 본다면은 이런 새로운 제품의 인기를 끄는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면 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하나의 좀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혹시 예를 들어서 이제 워낙 적은 데스가 나가면 어쨌든 삼성에서도 그 부품사들한테 돈은 주긴 주겠지만 많은 이익은 못 안겨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거 손해보고 다 파는 거야. 그냥 우리 테스트하는 김에 너네도 뭐 이렇게 이걸로 남길 생각하지 마. 다른 건 또 사줄게. 이렇게 날 거 아닙니까. 보통 CR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코스트를 깎아라.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래도 아 좋아. 이번에는 그래도 괜찮았네요. 이러면서 이제 좀 부품 회사들한테도 이게 돈이 돌아갈지 기준이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천만 대 넘어가면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부품사들도 괜찮다. 뭐 이런 기준은 정확하지는 않겠죠. 저도 그거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상 삼성이 욕을 먹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좀 잘 된다 싶으면 계속 깎으거든요. 부품 단가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그런데 많이 팔게 될 때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많이 팔리다가 좀 덜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커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실 많이 팔릴 때는 삼성 같은 경우가 야 너네도 한번 증설해봐. 우리가 더 많이 사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증설 증설 증설을 계속 요구한 다음에 이제 증설을 다 해놓고 이제 많이 만들 체비가 됐는데 막상 제품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팔리고 나서 더 안 팔리는 데가 되면 야 이제 단가 줄여 단가 줄여. 그러면 이제 부품 업체들은 이미 다 증설 투자 다 해놨는데 단가 줄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좀 망가진 기업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 과거에. 그래서 삼성이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욕을 많이 먹고는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려면 제품이 많이 팔릴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그래서 어느 기업이 있는지 간에 증설을 할 때가 항상 좀 리스크인 것 같아요. 증설이라는 거 그 자체가 리스크인 것 같아요.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항상.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접근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증설한다고 그러면 가자 말을 외치지만 사실 보수적으로 보면 증설했는데 이거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폴더볼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확고한 믿음 같은 게 있으면 그래도 이제 좀 더 투자를 할 텐데 이게 눈치게임이 치열한 거잖아요. 눈치게임이. 아무튼 IT 기계는 좀 슬림화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사실 대화면을 좀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패드류들도 이제 접었다 폈다 하는 기능으로 좀 변해가는 그런 스타일들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소재주들은 디스플레이 쪽일 수도 있겠죠. 소재주들. 그래서 또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들도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있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뭐 좀 빠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삼성향이 좀 짙은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있어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증권사 영업점에서도 이렇게 분위기가 그래도 화기애 하죠? 오늘은 그나마 조금 좋았던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올라왔는데도 좀 뭔가 좀 찜찜한 거 있잖아요. 시원하지 않은 거. 아. 네. 뭔가 좀 시원하지 않은 느낌? 제 개인적으로도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확실히 진짜 뭐 물론 파월이 이제 슈퍼비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7일 날 시장에 데미지가 가는 소리는 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이번 건으로 인해서 이제 뭐 백신 접종률은 당연히 올라가고 있지만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보니 이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들도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지표들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을 최대한 조금 시장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을 좀 늦출 수 있는 좀 뭔가의 모멘텀? 계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시장이 낙폭가되라는 인식에서 반등을 했을 수도 있는데 파월이 물론 예전에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기 전에 멘트를 줄 거야. 미리 알려줄 거야. 그런데 이제 미리 알려주면 이렇게 빠지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지연시킬 수 있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파월이 27일 날 어떤 식으로 좀 말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그거잖아요. 9월 FOMC에서 언급하고 이제 뭐 11월, 12월 그때부터 이제 테이퍼링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 미리 예고를 해서 지금 어쩌면 시장에 지금 하라고 백신 같은 효과일 수도 있어요. 미리 이제 맞춰서 면역을 길러주는 그런 백신 효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봤을 때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마구마구 이제 돈을 풀었고 그럼 그 푸른 거를 이제 어느 정도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시장은 아직 좀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 돼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일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26일에 이제 금통에서 금리를 조절할지 좀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를 또 올려도 고민 안 올려도 고민일 것 같기는 해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한국은행이 하게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금통에서 이제 시장은 그동안 좀 올릴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잖아요. 팀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고 반반이에요? 네. SK증권은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니면은 일단은 시장은 좀 살짝 안도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아니다라는 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워낙 좀 시장 폴 같은 거 돌려보면은 아니다 쪽으로 조금 기울었다는 게 금리에는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표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단 좀 환율이 좀 진정이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만약에 금리를 동결시키고 나면 또 환율이 개인적으로 또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환율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이미 또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데 아무튼 이런 환율 문제 같은 경우도 다 미국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잭슨을 미팅해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런데 이 달러 강세를 조금 거스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게 좀 대세론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약간 이쪽으로 환율을 대체로 보시는군요. 달러 강세는 계속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테이퍼링이 됐던 나중에 이제 금리 인상까지 연결된다 치면은 지금의 수준에서의 이제 저금리 시대는 이제 서서히 조금씩 그러니까 금리가 현저하게 낮았던 수준을 지금 정상화시켜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정상이었었는데 그걸 업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다운시켰던 부분을 이제 정상화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시장은 이제 그마저도 이제 지금 싫어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은 지표들이 막 좋아지다가 약간 좀 꺾이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려는 파월 의장의 좀 립서비스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좀 시장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시장 자체는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지표 변화에 따라서 좀 변동성을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좀 오늘 올랐다고 해서 행복해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차트를 한 차트를 이렇게 다 봤는데 너무 급락해서 기술적으로 올라온 부분이지 이게 좋아지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좋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도둠답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의 그 느낌이 아니라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바닥에 찜이라는 느낌 때문에 그냥 살짝 튕겨오른 정도의 느낌이지 뭔가 이렇게 정상화될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또 주도적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2차 전지 섹터라든지 바이오 일부 개별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추세가 강화된 종목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기 민감주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도 마찬가지게 되겠고 대체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다 많이 반영하고 많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좀 많이 망가진 상태라서 이 차트를 강하게 다시 되돌리려면 뭔가 획기적인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오늘 뭐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시원하게 기분 좋다기보다는 조금 찜찜한 그게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남아있는데 그게 결코 이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을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르긴 올랐으나 아주 시원하게 기분 좋아하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시장이다. 결국은 뭐 이제 파울 의장한테 매달려야 되는 시장인 것 같은데 미국에 매달려야 되는 느낌?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저희에게 전해주신 분은요. 유한타 증권의 박진희 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가사 중앙 스토어 여행 기술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